1. 미묘한 관심 대놓고 쳐다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럿이 함께 있을 때 자주 눈을 마주칩니다. 또한 여자가 직접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자신의 안전지대를 벗어난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대화 중에 특히 집중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미묘한 관심의 예시를 들어볼까요? 눈을 자주 마주친다. 여자가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면 그녀는 당신과 눈을 마주치는데 더 열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눈을 마주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또한 당신을 주시하기 위해 당신의 주변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함께 있는 파티에서 그녀는 당신이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동안에도 당신을 쳐다볼 수 있습니다. 또는 당신이 함께 식사하는 동안 그녀는 당신이 먹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대화에 집중한다. 여자가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면 그녀는 당신과 대화할 때 특히 집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말하는 것을 듣고 이해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녀는 또한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을 공유하여 대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그녀에게 자신의 취미에 대해 이야기하면 그녀는 귀를 기울이고 질문을 할 것입니다. 또는 당신이 그녀에게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하면 그녀는 당신의 열정에 공감할 것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 물론 미묘한 관심은 다른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는 당신을 친구로 생각하거나 단순히 호기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녀의 행동을 해석할 때는 다른 단서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그녀가 당신과만 눈을 마주치거나 대화에 집중한다면 그녀가 당신에게 관심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미러링 행동 무의식적으로 여러분의 매너리즘, 말투, 심지어 자세까지 따라하는 것은 누군가가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고 친밀감을 쌓고 싶어 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습관을 미묘하게 알아차리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미러링 행동의 예시를 알아볼까요? 매너리즘을 따라한다. 여자가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면 그녀는 당신의 매너리즘을 따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팔짱을 끼면 그녀도 팔짱을 낄 수 있습니다. 또는 당신이 머리를 넘기면 그녀도 머리를 넘길 수 있습니다. 말투를 따라한다. 여자가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면 그녀는 당신의 말투를 따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특정한 어휘나 구어체를 자주 사용한다면 그녀도 그 어휘나 구어체를 사용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세를 따라한다. 여자가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면 그녀는 당신의 자세를 따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똑바로 앉아있으면 그녀도 똑바로 앉을 수 있습니다. 또는 당신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면 그녀도 몸을 앞으로 기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여자가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녀는 당신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고 친밀감을 쌓고 싶어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 물론 미러링 행동은 다른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가 당신의 습관을 무의식적으로 따라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녀의 행동을 해석할 때는 다른 단서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그녀가 당신과만 미러링 행동을 한다면 그녀가 당신에게 관심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기억된 세부사항 지나가면서 언급했던 사소해 보이는 것들을 기억하고 있나요? 이는 그녀가 생각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여러분의 의견과 경험을 소중히 여긴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기억된 세부사항의 예시를 알아볼까요? 좋아하는 음식이나 음악 여자가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면 그녀는 당신이 좋아하는 음식이나 음악을 기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그녀에게 좋아하는 음식을 말한 적이 있다면 그녀는 다음에 당신을 만날 때 그 음식을 사거나 함께 먹자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또는 당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이야기한 적이 있다면 그녀는 그 음악을 듣고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꿈이나 목표 여자가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면 그녀는 당신이 꿈꾸는 것이나 이루고 싶은 목표를 기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그녀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한 적이 있다면 그녀는 당신의 꿈을 응원하거나 도와주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또는 당신이 자신의 목표를 이야기한 적이 있다면 그녀는 당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 여자가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면 그녀는 당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기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그녀에게 자신의 가족이나 친구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다면 그녀는 그 사람들에 대해 질문하거나 공감할 수 있습니다. 또는 당신이 그녀에게 자신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다면 그녀는 당신의 과거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여자가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기억하고 당신의 관심사를 공유하고 싶어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 물론 기억된 세부사항은 다른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가 당신에게 관심이 있거나 호기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녀의 행동을 해석할 때는 다른 단서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그녀가 당신과의 대화에서만 기억된 세부사항을 언급한다면 그녀가 당신에게 관심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4. 그녀의 방식에서 벗어나기 좋아하는 커피를 가져다 주거나 이를 도와주겠다고 제안하는 등 작은 제스처를 취하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도 배려를 표현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녀의 방식에서 벗어나기의 예시를 알아볼까요? 좋아하는 커피를 가져다 주기 여자가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면 그녀는 당신을 위해 작은 선물을 사거나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해주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는 당신이 좋아하는 커피를 사서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또는 그녀는 당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를 도와주겠다고 제안하기 여자가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면 그녀는 당신을 도와주기 위해 노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는 당신이 무거운 짐을 들고 있다면 도와주겠다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또는 그녀는 당신이 바쁠 때 이를 도와주겠다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여자가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녀는 당신을 생각하고 당신을 돕고 싶어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 물론 이러한 행동은 다른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가 당신에게 친절하고 도움이 되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녀의 행동을 해석할 때는 다른 단서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그녀가 당신을 위해서만 이러한 행동을 한다면 그녀가 당신에게 관심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5. 긍정적인 반응 당신이 곁에 있을 때 그녀가 눈에 띄게 행복해 보이거나 흥분하는 것 같나요? 특히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보이는 진정한 미소는 긍정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좋은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반응의 예시를 알아볼까요? 눈에 띄는 행복감이나 흥분감 여자가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면 그녀는 당신이 곁에 있을 때 눈에 띄게 행복해 보이거나 흥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는 당신을 보면 미소를 짓고 눈을 반짝이며 당신과 대화를 나누는 것에 열중할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보이는 진정한 미소 여자가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면 그녀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진정한 미소를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농담을 했을 때 그녀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도 진심으로 웃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여자가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녀는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을 즐기고 당신을 좋아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 물론 긍정적인 반응은 다른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가 당신을 친구로 생각하거나 단순히 기분 좋은 날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녀의 행동을 해석할 때는 다른 단서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그녀가 당신을 볼 때마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그녀가 당신에게 관심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6. 장난스러운 놀림 가벼운 농담이나 친근한 농담은 자신을 너무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당신의 관심을 끌거나 측정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장난스러운 놀림의 예시를 알아볼까요? 7. 가벼운 농담 여자가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면 그녀는 당신에게 가벼운 농담이나 친근한 농담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는 당신의 옷차림을 놀리거나 당신이 한 말을 약간 비꼬아서 말할 수 있습니다. 7. 친근한 농담 여자가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면 그녀는 당신과 친근한 농담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는 당신에게 장난을 치거나 당신에게 약간의 도전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여자가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녀는 당신과 친해지고 싶어하고 당신의 반응을 보고 싶어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 물론 장난스러운 놀림은 다른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가 당신을 친구로 생각하거나 단순히 재미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녀의 행동을 해석할 때는 다른 단서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그녀가 당신을 볼 때마다 장난스러운 놀림을 한다면 그녀가 당신에게 관심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7. 질투소유욕 항상 건전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잠재적 연애 상대와 대화할 때 그녀가 약간 불편해 보인다면 그녀가 억누르고 있는 더 깊은 감정이 있다는 암시일 수 있습니다. 질투소유욕의 예시를 알아볼까요?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불편함을 느낀다. 여자가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면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불편함을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는 당신이 다른 여자와 대화할 때 옆에서 괜히 수다를 떨거나 당신이 다른 여자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것을 꺼린다. 여자가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면 당신이 다른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것을 꺼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는 당신이 다른 여자와 식사를 하러 가거나 다른 여자와 데이트를 하러 가는 것을 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주저한다. 여자가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면 당신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주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는 당신이 그녀의 친구나 가족에게 소개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여자가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녀는 당신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여자가 당신에게 질투 소유욕을 보인다면 그녀에게 당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녀가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면 당신의 감정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 물론 질투 소유욕은 다른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가 당신을 친구로 생각하거나 단순히 당신을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녀의 행동을 해석할 때는 다른 단서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그녀가 당신과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마다 불편해 보인다면 그녀가 당신에게 관심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소녀가 당신을 사랑하지만 그것을 보여주지 않으려는 사인 7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이 사인들이 모두 사랑의 신호는 아닙니다. 따라서 그녀의 행동을 해석할 때는 다른 단서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린 소통과 솔직한 대화는 항상 누군가의 진심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숨겨진 감정을 해독하는 데에만 집중하는 대신 이 소녀와의 관계를 있는 그대로 즐기세요. 두 사람 모두 진정한 유대감을 느낀다면 그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발전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선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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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